대륙남 TV를 구독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各位 띄시지 않는 관중평양은 다자하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띄암 쑤상 세시 어 장군 장군님 띵간이 맞습니다 어 펭군가 2개나 있어요 야 곧 8천이다 어 7명 남았어요 경포대 경포대 본거네 경포대 맞아요 대륙남 펭군님 네 대룡남이 잘 챙겨줘요? 집까지? 오빠 지금 한 갈래? 너 약간 못받아친다? 아니 끄라고 약간 못받아치는데 아 저 포니진 때부터 봤어 3년? 너 방송한지? 2년 2년차? 3년차? 만으로 2년? 2년 몇개월? 2년만 몇개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 되게 비슷할거야? 어 비슷해 나 벤츠 한 번 태워줘 나 벤츠 한 번 태워줘 나 벤츠 타 본적이 없어 네 라면? 아니 집에 라면 10개 끓일 그런 내미가 없어요 라면 10개 끓일 얘는 10개 안 끓여야 될 것 같아 저 누나 30다리 조금 보고 네 여기까지고요 중국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야 내 방에 지금 100명 있거든 네 네 네 네 맞아요 수정이가 약간 차 태워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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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아니야 왜왜왜왜 돌아가지마 뭘 뭐라가 왜 어떻게 옆에 탄 남자가 내가 처음이랑 이제 좀 그래서 지금 아직 한 명도 안 탔거든요 제 차에 아 진짜? 어 그래서 네 진짜로 차 타고 한 명도 안 탔어 여자도? 어 아무도 안 탔어 그래? 어 그럼 나도 타면 안되겠네 어 부담스러워 어 진짜로 아무도 안 탔어요 진짜 오어 오오 오 대륙남 안내님 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대륙남TV 안내님도 열개로 팬클럽 가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발 벗고 타자 뭘 50킬로로 가요 저 운전 잘해요 아 신발 벗고 타야 돼? 오케이 바지도 벗을까? 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하하하 한 바퀴만 더 올게요. 이따 봬요. 안내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많은 걸 하시고 계시죠? 대륙남도도 가끔. 일본에서 많은 걸 하냐구요? 일본 뿐만이 아닌데요? 여러 군데에서 다 하시고 일본 갔던 것 밖에 못 봤나요? 아니요. 다 봤어요. 대륙남님 유명하신 거 알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도 야킹을 좀 띄고 있어가지고. 황남에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성 화이팅 하시죠.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륙남 고맙습니다. 2017년도 대박 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야킹동키왕. 여기서 저 아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제가 박진우 형님 아세요? 네. 그 형님이랑 같이 했다가 그래서 아시네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시네. 저 한국사람이에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륙남님 화이팅. 네. 아 내 물건 다 챙겨왔어? 자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챙겨야죠. 하나님은 참가자. 하나님은 참가자. 하나님은 참가자. 하나님은 참가자. 하나님은 참가자. 하나님은 참가자. 이거 너무 일찍 끝났는데 아쉬워. 텐션 완전 올랐는데. 오랜만에 방송 텐션 올라와서 신나게 하고 있는데 9시 10분까지 했잖아 아까 전에 나 지금 완전 신났는데 여기는 입국한 그런 일이 없거든 여기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카메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형한테 일부러 인사하죠 먼저 그럼 내가 훨씬 고맙지 대륙남님 안녕하세요 DJ와일드몽트인데요 인터뷰 전문방송입니다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대륙남님 만났습니다 대박이다 오늘 올 줄 몰랐습니다 대륙을 흔들고 있는 맞죠? 대륙을 흔들고 있는 선반도를 지금 뒤집고 있는 그분 맞으십니까?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대륙남님 맞습니다 대박입니다 괜찮으세요 대륙님 지금 바로 가시는 겁니까? 지금 뭐 여기 슬슬 끝나가는 분이라 가지고 저도 이렇게 돌면서 또 인터뷰도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분들 또 알아가면서 그런거죠 아 오늘 가게? 네 이제 가야죠 너 방송 했어? 오늘이요? 아깐 전에도 했죠 아 그래? 어디 가는데? 커피 커피 마시러 간다고? 혼자? 저기 옆에 미치어리죠 여자 꼬셨구나 아 여기 와서? 야 이거 쓰레기네 얘 안녕하세요 이거 쓰레기놀이 민격좋아 형도 껴줘 아 진짜요? 몇 대 몇이야? 지금 여자 다섯? 여자 다섯 여섯? 여자 다섯 여섯이라고? 아우야 좋다노 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빼고 왔구나 아 아 붙혔네요 왜 이렇게 입고 왔지 꽃이 들으면 아 여기 방금 세네 아우야 여보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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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또 보자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아 대중장님 해외방송도 자주 하시죠? 네 해외방송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언제 가세요? 해외 지금 갔다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네 다음 해외 일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 다음 네 아직은 없어요 추울 때는 이제 추울 때는 이제 더 더운 나라로 가야죠 아 더운 나라로 예예 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 추위를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네 아 대륙에 있는 여기 나갈 잔입니다 예 학고들 턴지고 아 학고들 학고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저도 학고였어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저도 학고였어요 저도 학고였어요 네 아 저도 시작은 학고였죠 네 시작은 학고였죠 방송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제 3월 20일 날 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6개월 정도 학고들이 다 이제 학고들이 다 비슷하네요 저도 6개월 정도 됐을 때 딱 요정도 시청자였어요 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학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BJ 와몽님 와일드몽키입니다 아 와일드몽키 와몽 홍대에서 인터뷰 방송입니다 아 예예예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대륙남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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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몽도 화이팅 아 와몽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아 예예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한예들님 어 안녕하세요 아 저 지금 치우고 있는 친구 저 첫 담당자인데 제가 이럴 수는 없죠 아 맞아요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진짜 미인이세요 아프리카 직원인데 저 첫 담당자 예예 아직 잘 다니고 있어요 예예 어우 지금 가는 것만으로 지금 3년차 남편 3년차죠 남친구 남친구 아 진짜요? 남친구 있어요? 네 원래 있었어요 아 원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바뀌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냥 항상 그분으로 아 그렇구나 어떻게 3년차 됐는데 밑에 후임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왔어요? 신입 아 진짜요? 오늘 많이 드셨나요? 네 맛있게 많이 먹었고 네 뭐 아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네 그럼 이제 뭐 간담회 끝나면 또 이제 시상식 때문에 또 바쁘게 일을 해야 되겠네요 아 시상식 준비하고 네 내일모레 광주고 광주요? 아 광주 거기도 간담회 있구나 아 맞아맞아 수고 많으시다 네 나중에 나중에 기회되면 밥이라도 먹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대표님 어어 아 그래서 다시 붙여 어 대표님 저 가려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대표님 제 방송 이렇게 나와주니까 진짜 좋네요 뿌듯합니다 진진 투베이 투베이 까오싱 아 헝 까오싱 헝 까오싱 헝 까오싱 헝 까오싱 아 진짜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예 내가 파트너비제 Tucson을 함부로 이렇게 잡고 파트너비제를 만드신 분을이네 hillshim Zwe 融 와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 TV를 전세계 대륙으로 만들어버리는거죠. 아마 전세계적으로 제가 외국인들한테 아프리카 TV를 제일 많이 소개하는 기재일거에요. 하오다 하오다. 외국 가서 항상 이거 아프리카 TV. 한국의 비기스트 라이브 플랫폼이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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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종! 자유! 선생님, 중국어로 인사 좀 해주세요 팬들한테 아, 안녕 아, 일본 분들이 다 중국어로 하세요 아, 너 더 멋있어 알아들으셨어, 알아들으셨어 아, 진짜? 중국어가 10대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아, 매력있죠 문법이 조금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랑 좀 어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게 있는거에요 영어는 우리 죽어라 해도 안되는거죠 근데 이 계곡을 그냥 무창하게 하십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운이 좋았던거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전문님 새로 오셨잖아요 전문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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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니다 저는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중국어도 잘하시고 완전한 저기 제니어스라고 들었어요 저거 제니어스라고 우리 케븐이 나한테 오, 저분 대장하시라고 나한테 그러시던데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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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4 4 4 4 4 4 4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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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8 9 9 8 9 9 9 9 9 9 9 9 10 8 9 10 10 9 10 13 14 15 15 18 없죠 당연히 그래요 아 그게 좋은거에요 이따 했으면 저 갔을거에요 아마 해빵디 전문 DJ입니다 여러분 몸매가 훌륭하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한국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한국 집 인천입니다 합방 한번 같이 할래요 저랑 진짜요? 정말로? 번호 줘요 제가 또 해외 방송을 많이 하는 반면에 제가 또 아프리카 원석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안내님이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 밧데리가 없어요 밧데리가 없다고요? 아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이것 때문에 지금 방총 듣는데 그러면 번호를 찍어줘요 나는 밧데리가 있으니까 아 그럼 요즘 방학이라가지고 시간 많겠네요 아 저 번호가 없죠 저기로 방송하느라 카카오톡 완료 아 카카오톡 아이디 밖에 없어요? 네네 아 번호가 없구나 네네 아 아이디로 추가 아 저 손 돌리는거 봐요 잠만잠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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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팬이라면서요 스물이요 스물이요? 아 지금 살짝 거짓말하는 티가 나 스물 뭐 모르겠어요 서른두살이예요 서른두살이예요? 네 우리 여덟살 차에 나요 여덟살 차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죠 너무 막 던지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손을 왜이렇게 떨고 있어요? 아 저 약간 울렁증이 있어요 진정시켜드릴까요? 자 포옹 한번 해요 진정시켜드릴게요 아 울렁증이 정말 아니에요 땀을 많이 흘리고 있네요 몸이 되게 뜨겁네요 네 그럼 지금 인천에 계시고 네네 평생 취미활동 같은거 네? 취미활동 뭐 있어요? 취미 악기 악기? 악기 하시고 또 운동 아 운동 좋아해요? 아 혹시 이 하체 운동으로 딱 다져진건가요? 네 등산 좋아해요? 아니요 등산 안좋아해요? 안좋아해요 안좋아해요? 네 같이 등산하면 시청자 진짜 많이 볼텐데 아 아닐거 같아요 아닐거 같다고요? 네 같이 등산하면 1000, 2000까지도 찍을 수 있을거 같은데 등산을 별로 안좋아해요 등산을 별로 안좋아해요? 알았어요 그럼 뭐좋아해요?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먹는건 좋아해요? 먹는건 좋아해요 술은 잘해요? 술은 잘 못해요 술은 잘 못해요? 그래도 술을 마실수는 있죠 네 뭐 맥주 아 독일에서 맥주 많이 마시니까 네 주량이 어떻게 돼요? 주량이요? 네 맥주 두캔? 맥주 두캔이요? 좋다 딱 좋은 주량이에요 네 그럼 조만간에 우리 합동방송 한번 해요 네네네 좋죠 좋죠 괜찮죠? 네 이름이 독일내미 네 아 독일내미 아 독일내미네 오케이 아 예예예 지금 취업때 위험하신거에요? 네네네 지금 취업때 위험하신거에요? 아 예예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쁜이 주세요 누가 누가 누구누구 누구누구 아 역시 우리 운명님 우리 방 열혈 왜요? 우리 방 열혈 우리 방 열혈 방송한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다 돼가요 아 네 지금 2년 다 돼가요? 아 그래요? 6백이요 아 둘이 가야하는데 주로 할 때가 없으니깐요? 아 주로 된다는거 아니었어요? 독일분이 있나요? 아니에요 유학진 독일로 할 수도 나아세요? 네 아 네 아 쉽다 실물이 훨씬 예쁜데 아 카메라에 잘 못담네 아 좀 아쉽네 네 방송한지 2년 됐어요? 네 좋구나 조만하네 같이 먹방이라든지 뭐 한번 예예예 예예 독일 가서 만나요? 예 독일 갈 거니까 독일 작년에 독일 갈 생각 없어요? 예? 저 이번 여행 독일 안 가요 아 독일에 있을 때 갈게요 아 네 독일에 있을 때 갈게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예 연락 안되기만 해봐 아하하하 아하하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예예 아 예예 고맙습니다